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2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입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2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앞에 개념 30에서 배웠던 2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요. 2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이것을 우선 그리기 전에 평행이동 개념을 생각을 해볼게요. x축과 y축이 있을 때요. y는 x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1차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y는 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이 그래프는요.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3칸을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그래프의 관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는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x값에 뭔가를 넣었을 때의 y값이 나오잖아요. 그때 3만큼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 y값에다 전부 3만큼을 더해주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전부 다 평행이동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요. 전부 다 y축 방향으로 3만큼 끌어올린 그래프를 그려주신 게 y는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2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는요. 당연히 y축을 축으로 여전히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y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여전히 축은요. y축의 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하지만 꼭지점이라는 것은 바뀌죠. 원래는 0,0 원점이 꼭지점이었는데요. 이것을 y축으로 3만큼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0,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요. 두 함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y는 x제곱은 아래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0, y축이 되겠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되고요. y는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는요. 이 앞에 그래프를요.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만 변형이 됩니다. 꼭지점의 y좌표가 0,3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여전히 축의 방정식은요. y축 x는 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앞에서 살펴본 두 이차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주면요.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는요.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요. y축으로 전부 다 q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q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만약에 q가 양수가 되면요. 양의 방향 위로 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q가 만약 음수가 되면 음의 방향 아래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그래프를요.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프의 축은 변하지가 않아요. y축이라는 것은 x가 0이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고요. 꼭지점의 y좌표만 달라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요. y축을 축으로 하고요. 0,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보겠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를 봤는데요. 이 그래프의 뜻은요. 2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전혀 변하지가 않죠. 여전히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만 바뀌는데 꼭지점의 y좌표만 바뀌겠죠. 그리고 이 뜻은요. 여전히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값이 양수면요. y축의 방향으로 위로 평행이동하는 것이 되겠고요. 음수면 y축 방향으로 아래로 평행이동하는 것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a가 음수였을 때 위로 볼록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